다음 소식도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재명 조만간에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한 개가 더 추가될 듯 합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권순일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검찰이 예전부터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두 차례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법원이 영장을 내준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뭔가가 있다. 법원도 두 차례 기각에 이어서 영장을 내줬다는 것은 검찰이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뭔지가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뭘 갖고 있었냐면요. 바로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순일이 이재명을 무죄로 뒤집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진술. 그걸 누가 얘기를 했느냐?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김만배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김만배가 이재명의 재판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그 재판 결과와 관련돼서 김만배가 유동규 한 시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그 들은 얘기를 유동규 씨가 검찰에 진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 따라서 검찰은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해서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이런 유동규 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어느 정도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지금 알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요. 굉장히 대단한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에 지난 대법,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대법에서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무죄가 났을 때 대법원에서 몇 대 몇으로 무죄가 났냐면요. 바로 7대 5로 무죄가 났었습니다. 7대 5. 결과가 7대 5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결과를 유동규 씨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 몇 대 몇인지까지 알고 있었대요. 몇 대 몇인지까지. 실제 동규 형이 권순일 주도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7대 5라는 숫자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동규 씨는 이거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대법원 판결 숫자가 7대 5라는 것? 더 나아가서 실제 이재명의 대법 재판이 7대 5가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러한 진술 아래 검찰이 바로 권순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7대 5라는 결과를 유동규 씨가 누구로부터 미리 들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김만배로부터 미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을 무려 8차례나 만난 사람이 바로 김만배입니다. 그리고 권순일은 대법원장이 끝난 직후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지금 검찰이 뭐한 겁니까? 권순일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소식들이 들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얼마나 또 어이없는 얘기들을 할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관련돼서 계속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 소식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오늘 갤럼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1% 차이로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언론 보도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바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9%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신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실제 많은 언론들 중에서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얘기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비해서 서울에서 지지율이 9% 반등되었다는 소식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호재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로 이제는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국민의힘에서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 여론조사에 숨겨진 1cm가 있어요. 숨겨진 1cm.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TK, PK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지금 갤럽 3월 2주차 여론조사를 보시면 국민의힘이 30%였습니다. 그런데 1주가 지난 3월 3주가 되니까 39%로 올라갔습니다. 9% 올라간 거예요. 서울에서 9%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떨어진 곳이 있어요. 어디가 떨어졌느냐.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자 3월 2주까지만 하더라도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61%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61% 그런데 3월 3주가 되니까요.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지율이 49%로 떨어졌어요. 몇 프로 떨어진 겁니까? 12%가 떨어진 겁니다. 12%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 3월 2주 국민의힘 여론조사.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이죠. PK 지역을 보면 48%였어요. 48% 그런데 3월 3주가 되니까 PK 지역의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43%가 되는 겁니다. 43% 몇 프로 떨어진 겁니까? 5% 떨어진 겁니다. 신교 여러분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수도권 지지율이 그리고 그 수도권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노력하셨잖아요. 어떻게 황상무, 이종석과 관련돼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노력 좀 해주세요. 어떤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결칠팔 수 있는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더 신날 수 있게 부산, 울산, 경남에 사시는 분들이 더 신날 수 있게 목소리 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저는요. 지지율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대구, 경북, PK지역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붐이 이뤄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저는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장 좋은 지역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수도권 위기론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결칠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계기는 뭐겠습니까? 서로 남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냐? 오늘 실제 서해수호의 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함 대 천하남을 둘러보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정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발 언론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자.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좌파들은 좌편하는 언론들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요. 조중동 메이저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갈라치면서 어떻게든 그 공간 속에 자신들이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든 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득도 안 돼요. 이거는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는 손가락질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우파 정책과 우파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 우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뭉칩시다. 뭉쳐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투표장에 나가자고요. 투표장에 나가서 저 이재명 민주당을 우리가 심판해 주자고요.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mix